들어주세요! 아이고 뭐야 야, 김혁이야! 아이고 빨리 지루가 야, 손발이 아이고 더 시험요, 오랜만인데 도현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? 괴물화가 진행 중인 게 그 둘 뿐일까요? 괴물은 괴물일 뿐이에요 아니, 진욱 씨! 이사 왔어요? 아이고, 언니 받으세요 또 받을게요 아니, 똥을 줬네 아이, 진짜 아이고 그만해! 아, 왜? 그만하라고 안 주세요 아니, 시영이 시영이 만나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만하세요, 지금 아니, 왜요? 여기서 해야지 여기, 똑같은 옷 입었는데 여기서 어, 너도 굳이 아, 이거 같이 이게 뭐야, 왜? 아씨, 왜 같이 뭐해? 아, 굳이 생기 너무 달라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멋있고 이게 진짜 굳이 생기지 아, 너무 달라 자, 여러분 새로운 입주민입니다 박수 한 번 주시고요, 박수 고생이에요 네, 일단 자기소개 한 명씩 할게요 이진욱 씨부터 네, 저는 206호에 살고 있는 형사 이진욱입니다 형사님이구나 진욱이는 진짜 오랜만에 봐 진짜, 이 아니라 이진욱 씨는 런닝맨 최초 출연인? 우와 내가 팩자 팩터 세 보고 그 이후로 못 봤어, 지금 팩터 때 12년 전에 진짜? 진짜 옛날 아니야? 완전 옛날이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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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